안녕하세요. 생명관리에 있을 함께할 여러분들의 곡습,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하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보통 우리가 하반기라고 하면 6평을 기점으로 해서 6평 전, 상반기, 6평 이후를 하반기라고 부르죠. 하반기 때 제일 중요한 건 본격적으로 탐구는 문제풀이의 시즌이기 때문에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할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반기 학습에서의 기준은 바로 얼마 전에 보았던 6월 평가원이에요. 6월 평가원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한 객관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강점은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바쁜 생활 속에서 부족한 부분 위주로 채우다 보면 원래 내가 잘했던 강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되겠죠. 기본 문항이든 핵심 문항이든 학습 노틴을 확실하게 잡고 하반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노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과학을 예를 들자면 일주일에 2, 3일 몰아서 하다가 하반기 때부터는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풀이를 꾸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탐구 과목도 국수형처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걸 학습 노틴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자주 보면 실수도 줄고 점점 그 과목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문제풀이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습 노틴을 잡았다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로 이거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일주일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금방 막 까먹어버리거든.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여러분들이 학습 노틴을 지켜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력한 의지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뻔한 얘기지만 저는 강조하는 입장에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꾸준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실천을 해줘야 된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문제풀이 방법과 관련된 거는 기본 문항 이런 것들은 아니죠. 단순함기 이런 것들은 아니고 막전히 근육 유전과 같은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종철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다면 또는 들 거라면 가장 기본이 막전히 근육 유전은 문제풀이, 스킬과 논리에 기본적인 그런 장착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철철로직이라고 부르는데 철철념 강좌 또는 캐치로직 강좌의 수업 내용에서 철철로직을 배울 수 있겠고 이미 들었던 친구들은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철철로직을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를 고민하는 강좌가 자분기와 로직엔제예요. 그래서 막전히 근육 유전에 대해서 문제풀이 방법을 배우고 좀 더 빠르게 문제 푸는 걸 연습하고 싶다면 철철로직, 자분기, 로직엔제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스스로 연습을 많이 하고 싶다면 하반기 때 어떤 걸 활용하면 될까?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RGB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핵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킬로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 만점 시퀀스 그리고 실전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철두철미 실전모의고사 시리즈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때 자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아직 공부하고 있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막전히 근육 유전에 대해서 유형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자분기 같은 경우에는 철철로직에서 배웠던 풀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적용이 될지 강사가 그 적용하는 방법을 시범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꽤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점이 문제풀이 루틴까지를 잡아놓고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기본기를 갖고 빨리 빨리 풀까? 실전 연습을 하는 시험장에서의 문제풀이 빨리 푸는 방식을 배우는 게 바로 로직엔제입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미 상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신용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신용 문항들까지도 추가해서 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의 니즈 중에 막전히 근육 유전 말고도 생태계 수학적 개선을 요즘에는 어렵진 않지만 연습을 해야 시간 또는 실수 이런 측면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생태계 수학적 개선까지도 로직엔제에서는 문제를 추가로 제작을 해서 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GB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스스로 연습할 때 기본 문항 위주로 연습을 하고 싶다면 RGB라는 기본 문항 모의고사를 활용하면 되는데요. 이게 한 회에 킬러 4개 빼고 기본 문항 16개 이루어져 있는 모의고사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 형태로 되어 있고요. 총 70회인데 매주 한 3, 4회씩 풀리는 걸 추천을 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여력이 된다면 하루에 한 회씩 풀어도 크게 부담가지 않기 때문에 기본 문항 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 이제 70회이기 때문에 대략 한 절반 정도 제가 촬영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점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킬러문항 4개를 이루어져 있는 모의고사 형식의 핵심 문항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총 40회인데요. 이것도 제가 대략 절반 정도 촬영을 다 끝낸 상태예요. 매주 최소 2회 이상은 풀어보는 걸 추천합니다. 특히 만점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한 회당 4문항인데 세포, 유전, 형질, 교배, 가학에도 돌연변이에요. 근데 이걸 아직 내가 공부를 덜한 부분이 있으면 공부한 부분만 집중력으로 풀어도 되고 내가 이제 특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빼고 공부를 문제를 풀어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철투철미실점모의고사는 실제 풀 모의고사로 시험장에서 30분의 시간을 재고 시험 문제를 풀듯 자신을 좀 더 객관화하는 그런 용도의 사설 모의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투철미실점모의고사, 편의상, 철철실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30분이지만 본인이 전략을 잘 세워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내가 30분에 수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긴 하지만 현재 나의 상태가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문제 푸는 우선 손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철철실모 OT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OT를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OT에서는 제가 철철실모의 쓰임새 또는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지 그런 우선 손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철철실모의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험제를 보통 급하게 시험제에 풀고 나면 다시 복습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미 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제에다가. 그래서 제가 리뷰 교제라고 해서 실무에 수록되어 있던 문제들을 유형별로 다시 분류해서 책 형태로 복습 교제를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리뷰 교제를 가지고 전문한 테마별로 복습을 해주시면 좀 더 반복의 의미로써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반기 커리큘럼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어떤 커리를 들으면 되는지 컴팩트하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항상 수업 끝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노력을 해도 그것이 꾸준하게 유지되지 못한다면 좋은 결을 얻을 수 없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시험 볼 때 좋은 결을 얻을 수는 없잖아요. 긍정적인 태도로 체력관리까지 잘 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항상 시험장에서는 알고 있는 것도 실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노크 대책 끊임없는 방법으로 만점을 완성해주는 취지로 제가 항상 수업 끝날 때마다 캐치프레이드 하듯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이 얼마나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노크 대책 끊임없는 방법으로 만점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수능 대박 화이팅!